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영어, 영어학습 김태욱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2018년도 3월 3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텐데요. 자, 빈칸 문제니까 어디부터 읽는다? 빈칸부터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빈칸 보시면요. 어... Children은요. 아이들은 use... 뭘 사용했대요? Self-talk. 스스로에게 말하는 혼잣말을 사용했답니다. 뭐하기 위해서? 빈칸하기 위해서요. 자, in short, 요약하자면이니까 무슨 생각하셔야 돼요? 앞에 나왔던 내용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자, 그대로 받아주었다. 무슨 생각? 아, in short, 받아주자면 Children use self-talk. 뭐하기 위해서 혼잣말을 사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뭐만 찾으면 되겠어요? 네, 혼잣말. 말을 사용하는 부분 찾으시면 되고요. 그 말이 왜 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올라가시면서요. 말하는 부분 찾아봅시다. 이 six-year-olds는요. spoke. 말했네요. 그리고 노래를 불렀대요. 자, 위에 한 번 더 올라가 봅시다. 여섯살부터 여덟살난 아이들은요. use language. 말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자, 뭐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여기만 봅시다. in contrast. 대조적으로. 반면에 여섯살에서 여덟살난 아이들은요. use language. 언어를 사용했대요. 뭐하기 위해서? to help overcome temptation. 아, 유혹을 overcome 하는 거 뭐예요? 이겨내기 위해서. 까지 하시면 뭐가 되겠어요? 아, 언어를 사용해요. 왜? 유혹 이겨내려고. 언어를 사용해 왜? 유혹 이겨내려고요. although in different ways. 다른 방식들이지만요. 자, 여기 보시면 어때요? 여섯살와 여덟살은 다른 방법을 씁니다. 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유혹을 이겨내려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아이들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거 언어예요. 그냥. 뭐 하기 위한 거? 빈칸하기 위한 거. 괜찮나요? 굉장히 쉬운 문제였죠? 자, 밑에 보시면 유혹을 이겨낸다라는 얘기 봅시다. Change their habit. 오, 그들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요. 조금은 의심이 가죠? 2번, Get more things done. 더 많은 일들을 하려고는 아닌 것 같아요. 자, 3번 봅시다. Regulate their behavior. 그들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오, 이것도 조금 맞는 것 같고요. 4번 보시면 Build their self-esteem. 그들의 자존감을 세우려고. 아니죠. 자, 5번 봅시다. Prove their speaking skills. 그들의 말하는 능력을 기르려고 말을 사용한다? 까지는 아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동을 고치는 건지 혹은 이 행동을 통제하는 것인지 바꾸는 건지 통제하는 건지 위에 예지를 읽어보면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요. 6-year-old 봅시다. 6살 난 아이는요. Spoken song to themselves.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노래 불러요. 뭐 하기 위해서? Reminding themselves. 그들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거죠. 뭐를? They would get more treats if they waited. 자, waited 봅시다. 그들이 만약에 기다린다면 더 많은 간식을 얻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 분들이, 6살 난 분들이요. 간식을 안 먹는 게 되겠죠. 봅시다. 그 다음에 8살 난 아이들은요. Focused on. 집중했습니다. 뭐에? Aspects. 면에 집중했어요. 어떤 면? Of the marshmallows unrelated to taste. 아, 맛과는 관련 없는 부분에 집중합니다. Such as appearance, 외모라든지 which helped them to wait. 기다리게 한다고 하네요. 자, 기다린다는 거 뭐예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싶은데 잡는 거죠. 나의 행동을 어떻게 한다? 통제한다가 더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habit이라면요. 앞에 무슨 얘기 나왔어야 돼요? 어,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마다 안 돼, 잘못했어 라는 얘기가 나왔어야겠죠. 하지만 그런 얘기 있다, 없다? 없다. 기다린다는 얘기만 계속 나오니까요. 동제한다는 얘기가 조금 더 정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몇 번이에요? 네, 3번이고요. 우리가 지금 읽어보니까요. In short 요약하는 거고요. 언어를 사용합니다. 빈칸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만 찾으면 여러분들이 좀 더 빠르게 문제 풀어낼 수 있겠죠? 괜찮나요? 네,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이러한 식으로 접근하셔서요.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 풀어내야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다 풀리고 나서 이제 연습이 끝나고 나서 무슨 생각 하셔야 돼요? 단어 정리 하셔야 되고요. 문제를 정리 꼭 해봐야겠다는 생각 하셔야 여러분들이 언제 내년이 돼서 조금 더 쉬운 영어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나요? 네, 다음 문제도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함께하는 영어, 영어학사 김태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environ